안녕하십니까 법연입니다. 영화와 불교와의 만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까다로운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에서 만화 공각기동대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 5년 뒤에 오시마모르라고 하는 감독이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를 만듭니다. 화질도 별로 안 좋아요 그때는요. 그 뒤에 공각기동대 2.0이라고 나왔는데 내용은 동일해요. 그림이 좀 더 정교합니다. 이제 2017년도에 얼마 되지 않았죠. 할리도에서 영화 공각기동대가 나옵니다. 스칼레 요한슨이 주연으로 나오죠.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때는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또 영화 공각기동대 1.9분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감독은 오시마모르라는 사람인데요.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애니메이션 거장이라면 미야자키 하야우라는 사람하고 이 오시마모르 두 사람이 큰 기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다음 세대로 이제 바뀌었죠. 이 미야자키 하야우는 지난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다 해드릴 거예요. 이 오시마모르 사람은 공각기동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평가를 받은 애니메이션 거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51년생이라서 현재 한 70살 쯤 되죠. 도쿄 출신이고요. 도쿄학의 대학 그 70학분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시대 배경은 미래예요. 그 네트워크 인터넷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것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고 사이보그 기술이 이제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사람 인체를 개조할 수 있고 인간하고 사이보그들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 어떤 시대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각기동대는 부재가 또 붙어 있습니다. Ghost in the Shell라고요. 그 공각기동대 각자는 그 딱딱한 껍질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격용 인체로 이제 개조한 기동대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공각기동대라고요. 부재의 그 Ghost in the Shell은 껍질 속의 영혼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줄거리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이제 이해하려면 중요한 용어를 좀 이해를 해두셔야 이 영화를 좀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본식 편이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 나오는데 전 뇌 네트란 말입니다. 뇌에 이제 전기 뭐 연결했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 인터넷이 이제 PC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다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는 이 인터넷을 갖다가 우리 뇌에 저장해서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듯이 미래는 대부분 사람들이 뇌에다가 인터넷 저장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놓으면 이제 수사 요원들이 놓는데 그 요원들도 모두 갖다가 이 전 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원들 간에 보면 PC나 핸드폰 없이 그냥 통화하고 자유로 이렇게 자료도 공유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하여튼 그거를 이 전 뇌에 네트란 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의체인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단어인데요. 뇌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뇌고 몸은 사이보그인 거예요. 기계 장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의체인간이라고 그래요. 의체요.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자주 노는데 고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고스트 하면 영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이보그는 전체 다 기계인데 의체인간은 뇌는 인간의 뇌로 써요. 몸만 이렇게 사이보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뇌인데 머리에 컴퓨터를 씨면 이걸 아까 전 뇌라고 그랬죠. 그걸 갖다가 고스트라고 그래요. 인간의 최소 기준되는 생각하는 거, 감정 이런 걸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주 노는 말이 뒤에 보면 고스트 해킹, 전 뇌 해킹 이런 말이 자주 노는데요. 인간의 머릿속에 컴퓨터를 연결시켜 놓은 걸 전 뇌라고 했죠. 그걸 갖다가 해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스트 해킹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요. 인형사라는 말이 나와요. 인간의 뇌를 해킹해가지고 인간을 인형처럼 부리는 해크를 갖다 말합니다. 인형사라는 게요. 그래 이제 이 영화는 인형사라는 해크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전개입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 같은 거죠. 그리고 공안국과라고 이제 나옵니다. 공각기동대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수상의 직속특수부대입니다. 임무는 전대 네트나 공안 관련 테러 등 이런 사건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 요원은 여자 소령 구산학이라고 나와요. 거의 중공격입니다. 그리고 바트, 토거사 이런 여러 사람이 나와요. 요원 대부분은 의체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안유과는 이제 정부의 외교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부서로 노는데 조금 중간중간 나옵니다. 이 첫 장면에 보면 이 영화예요. 외국 대사가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 관련한 그 프로그램으로 갖다가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구산학의 소령이 대사를 갖다가 암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광학 미체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투명인간처럼 유의 사라진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세계가 감탄한 면 장면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광학 미체라는 말에 대한 좀 말이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몸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감춰지는 기능이에요. 미래는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 구산학의 소령이 그 의체화되는 과정. 뇌는 사람 뇌인데 몸은 이제 기계의 사이버거라 했잖아요. 그런 의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비주얼이 대단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선정적이기도 하고요. 눈길을 못 대요. 하여튼 그러게 노하다가 이제 대단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인데요. 이제 이 국과 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쓰레기차 청소부가 자기한테 이혼을 통제한 부인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자기 부인의 고스트를 갖다가 해킹을 이제 시도를 해요. 이제 뭔가 해킹하면 무조건 국과 수사원들이 달려들거든요. 쫓고 있는 중인데 그 청소부는 자신이 딸 사진을 가지고 주변에 자랑한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수사관들에게 이제 잡히죠. 그런데 잡히고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청소부는 부인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이혼 소송도 없고 딸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청소부는 고스트 해킹을 당해서 자기 가짜 기억이 주입된 자기로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부 자료를 해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용당했던 거죠. 참 충격적인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부를 해킹한 사람을 또 근거해요. 그 추적하고 또 격투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해킹한 사람도 역시 인형사에게 해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2중 3중으로 해킹을 당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본 이제 구산하기 소령이 번민합니다. 인간이란 원래 학습된 요즘 정보라고 얘기하죠. 지식을요. 학습된 지식으로 그걸 기억에 저장하고 또 자기 방어기지하고 섞어서 보통 자신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데 이제 구산하기 소령도 의체인간이니까 혹여 정보부대에서 입력시켜놓은 어떤 정보 기구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런 자신이나 또 해킹을 당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지? 하고 늘 이렇게 번민을 해요. 그래서 항상 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와요. 이런 와중에 이제 길거리에서 자살을 하는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그 구산하기 소령처럼 머리가 뇌가 정뇌가 돼 있고 또 몸은 사이보그 같이 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국가에서 수집해가지고 조사를 하죠. 그런데 이때 이 영화의 명장면 명대가 사나옵니다.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모든 전원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죽은 여자는 스스로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말을 해요. 자기가 인형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형사가 하기를 나는 몸이 없는 순수의식이다. 광대한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나의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나는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 인간은 아니지만 인격적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체들이 이제 뭐라고? 너가 프로그램이잖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감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아 다시 또 말해요. 너희 인간들 역시 DNA라고 하는 자기 보조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유전자라는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기억에 의해 인간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반문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의 보급이 우리 기억에 갖다가 외부화를 가능하게 했을 때 당신들은 그 의미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두었어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억으로 인간을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 기억처럼 컴퓨터에다가 우리 정보를 갖다 저장해 두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그 정보들이 스스로 발전해서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보의 바다에서 태어난 생명체다. 이런 말을 해요. 아주 대단한 명대사입니다. 이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한 반문 같은 거로 저는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인형사는 이 해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발전한 그러면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버린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구산하기는 그 자살한 여자 어체와 접속을 시도하라고 하면서 이 영화가 전개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터넷 접속을 다이브라고 표현합니다. 물에 다이빙한다는 뜻이죠.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기관이나 군대 같은 데는 일반인들 쓰면 인터넷 라인과 같은 그런 인터넷 라인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이제 정부나 군의 주요 정부를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구산하기 소령이나 요원들은 다 군이나 정부에서 쓰는 특별히 인터넷 라인을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구산하기 소령은 그 인형사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죽은 여자 어체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면서 뒤에 다 되는데 이 영화를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좀 상당히 난이하죠. 설명이 그래서 좀 많이 길어졌어요. 이제 저는 이 명대사들 참이로 보면요. 이제 쓰레기차 청소부하고 수사관하고 대화하는 장면에 청소부가 말해요. 자기가 해킹된 잘못된 기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꿈을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죠? 하고 물어봅니다. 참 자극적인 말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한테는요. 그런데 그 뒤에 요원 바토가 존재하는 정보 우리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정보는 모두 현실인 동시에 환상이야. 어쨌건 한 인간이 평생 접하는 정보는 한 줌밖에 안 돼. 이런 말을 해요. 저는요. 이 영화의 최고의 명 문장을 꼽아라면 난 이 문장을 꼽겠습니다. 참 대단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런 모든 게 다 충격적인 전개죠. 지난 많은 영화에서는 사이보그가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화 AI나 바이스 앤테니얼 맨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최초로는 브레이드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사이보그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인간처럼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상상력이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해드리면서도 여러분 듣는 것도 또 난이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일본 원작이다 보니까 일본식 영화가 많죠. 그래서 좀 이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만화로 된 원작이다 보니까 만화는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되고 나서 담장 넘길 수 있는데 영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돼요. 그래서 영화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나 정보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우선 스카레 요한스인한테 영화 공각기둥대를 먼저 보는 걸 권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영화는 공각기둥대 비인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용어라든가 주요 정보에 대해서 예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 공각기둥대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쇼킹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책 소개를 문의해드리겠네요. 불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진 영화 많이 있었습니다. 82년도에 브래드러너라는 영화는 이런 철학의 최전위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인간이 오히려 기계 같아요. 그리고 사이버가 더 인간적이고 또 인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답은 하지 않고 질문만 던집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 뒤에 20년 정도 지나서 2004년도에 릭 백션 감독의 루시라고 하는 영화 나와요. 한국의 최민식 씨가 이제 그것도 나갔죠. 그런데 이 브래드러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만 하는데요. 브래드러너에서는요. 이 영화 루시는 나름 답을 제시하는 시도를 해요. 인간이란 궁극적으로는 정보 소위 기억의 존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 여자 루시는 마지막에 USB로 바뀌죠. 기억장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영화 루시 이후에 13년 뒤에 17년도 좀 몇 년 전에 이제 스칼렛 요한생 영화 공각개동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심각하고 노골직이고 저돌적으로 질문합니다. 루시는 인간은 기억의 존재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데요. 이 영화 공각개동대에서는 좀 더 진보전 정의를 해놓는데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기억의 존재는 맞는데 그 기억은 본질적인 본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조작되기도 하고 스스로 왜곡 변질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이제 다 아시는 얘기였지만 원효스님께서 의상스님하고 당나로 가시려다가 해군물 마시는 거 아시죠? 백제군에 쫓겨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어두운 공간에서 겨우 피전했죠. 너무도 목이 말라 옆에 물도 맛있는 샘물을 먹고 코락 떨어지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을 찾으니까 그 물이 샘물이 아니고 해군물이었어요. 그죠? 구토를 하다가 원효스님이 각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나니 구역질이 났다는 거예요. 해군물이 구역질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라면 어젯밤에도 구역질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는 너무 많이 썼고 오늘 구역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역질은 그 물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눈 또는 마음 때문인가 하면서 이제 그때 그 각성을 오도송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읽어보면 이제 심생적 종종법생 심멸적 종로불이 삼계유심이오 만법유식인이라는 유명한 오도송이 남죠. 해석을 해보면 이제 마음이 일어나니 세상이 따라서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해굴물이 둘이 아니로구나 맛있다. 구역질한다. 이런 게 둘이 아니로는 거죠. 이 온 세상이 오직 마음의 소변이오 이 모든 세계가 식의 요변이로다. 뭐 이런 뜻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불교로 마음의 종교라고 하시는데요.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 단어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심의식으로요. 여기서 식은 기억의 속성이 아주 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제 아레아식 저장식 이래 하잖아요. 아레아라는 말이 저장하다는 뜻인데요. 즉 저장된 식 저장된 기억동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USB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이 세계는 불교의 아레아식 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을 기억으로 이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기억 마음을 중심으로 설하신 이런 경전이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유식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불교의 유식 사상은 기억으로만 결론 내리지 않고 나아가 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이란 말은 변질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조작 외국이 가능하다는 뜻도 돼요. 이것을 이제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자성은 자성이 없다는 뜻인데 무한한 말 비슷하죠. 공의 동요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각기동되는 일본 태생이고 일본 지식인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불교 사상에 접하면서 불교적 철학이 영화에 섬에 든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이지 세계의 지성사는 불교 사상을 해석하는 역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제가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인간을 너무 미분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서 여러분 마음이 안 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인간이 우주의 전부요 주인이라는 적분적 해석도 할 수 있을 건데도 말이죠. 불교에 또 이런 적분적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좀 너무 이렇게 미분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좀 어려웠고 무거웠죠.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교 용어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좀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